이 아내의 재생 능력을 잊지 않게 소멸되버린 분의 재생 끝한 건 이제 불가능해 너무 쉽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지 그동안 꽤 많이 힘들었어 그만 포기할게 이젠 그만둘래 그냥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래 더 이상해 혼자만의 싸움이 이제 꿈을 위해 정처시 떠도는 나의 외로움 안이 짙게 헷갈린 한계 속에 걸어가는데 모든 게 다 불확실해 불안하기만 해 그만 포기할게 이젠 그만둘래 그냥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래 어차피 전부터 예전같은 패배 이정도한 걸로 난 죽게도 돌아갈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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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